빨리 가야겠네요. 오늘 가볼 곳은 남해에서도 남쪽 끝에 있는 풍요로운 항구 미조인데요. 크고 작은 섬들이 모여 그 어느 다도의 풍경이 뒤지지 않을 만큼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랍니다. 특히 5월에 쏟아지는 별이 유명하다는데 대체 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. 안녕하세요. 예, 어서오세요. 제보 영상 주신 분 맞으시죠? 예, 맞습니다. 아니, 근데 여기 어디서 별이 쏟아진다는 거예요? 저 보도가에 한번 가보세요. 반짝반짝하는 별에만 쏟아지고 있습니다. 해가 중천에 떴는데 정말 미조항에서 쏟아지는 별빛을 볼 수 있는 건가요? 반나진데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은빛, 별빛. 맞습니다. 맞아요.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는 남해의 보물. 오늘의 자연상 멸치인데요. 제철 맞은 멸치 주옥 현장으로 떠나보시죠.